바닷물 표현 하신 분들은 정말 부럽다니까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깊은 물을 못하겠고 이제 얕은 바다 그걸 지금 이렇게 살짝 방금 부어서 방금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걸 이제 여기다 지금 해보려고 일단 미리 좀 타놨습니다 투명 레진 으로 했는데 지금 흰색을 살짝 타 가지고 2대 1 2대 1의 비율 이라고 어 뭐라 더라 잘 하신 분들은 금방 많은데 우리는 뭐 이걸 해봤어야 알죠 그래서 지금 대강 느낌으로 느낌이 아니죠 정확히 재산 이제 2대 1의 비율로 3분 이상 저으라고 해서 아무튼 지금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물결을 만들 거니까 얘는 아까 침에 걔는 이제 3줄 이었는데 얘는 한 4줄 4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부는 것보다도 조금만 살짝 물결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해서 좀 그어 주는 정도 표면에 점 이렇게 살짝 살짝 탁탁탁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런 정도로만 지금 갈 생각이니까 네 진짜 바다 느낌 잘 만드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진짜 저도 아까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게 그나마 좀 됐는데 영상 틀어 놓고 하려니까 지금 솔직히 떨리네요 겉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하는게 지금 만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서 저도 혼자서 연습을 했는데 삽질을 엄청 많이 쓴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만나 싶기도 하고 제대로 뭐 어디가서 배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정도다 보니까 진짜 아 작업하면서 떠들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잔물결 바닷가에 그 잔물결을 우리가 보통 바닷가 가보면 깊은 바다 말고 얕은 바다 있잖아요 가까운데 그런데 물결 치는 거 보면 살살 이렇게 발 밑으로 이렇게 물결이 치잖아요 지금 놀러 가신 분들은 이제 마인드 보셨을 건데 그런 물결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 영상 따라서 그냥 깊은 바다로 막 이렇게 해 봤더니 진짜 이게 뭐 해 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바닷가가 가까운 데라도 있으면 가서 보고라도 오겠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 그 바닷가에 그 잔물결 살살 이렇게 발밑으로 이렇게 오는 거로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바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레진으로 부어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제 모래가루를 살짝 바른 다음에 밑에 이제 고둥이 라든가 이런 거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레진 부어서 이렇게 굳혔어요 이거 굳힌 지가 한 일주일 넘었으니까 일주일 넘게 굳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뭐 하루만에 작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굳혀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물렁물렁 하다 좀 손으로 꽉 누르면 들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바로 하진 않고 좀 며칠을 좀 놔뒀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좀 놔두고 아 이쯤 하면 해야겠다 해 보고 오늘 이제 작업을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 표현이 이게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암튼 진짜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저도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들처럼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저 사람 이렇게 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주댕이로 떠들면서 하려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작업하시면서 말까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작업하는데 이거 집중해야 하는데 입으로 나블나블르르 이렇게 하면서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영상 찍는 시간 동안 내내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일단 5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5줄 만들었고요 이건 그냥 투명 레진이요 투명 레진 역시 같은 비율 2대 1로 섞었고요 3분 이상 저어서 지금 잠깐 놔둔 건데 이것도 확 붙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조금씩 아까 그 뒤로 그냥 조금만 찍어서 그러니까 많이 아니고 그냥 살짝 뒤로 찍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그 옆에 그냥 뒤에 그냥 갖다 댔다 싶을 정도로만요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큰 물결을 만들 게 아니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만 그러면 방금 전에 발라놨던 이 하얀색 넣었던 레진이 뒤로 쫙 퍼지면서 약간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우연의 효과다 보니까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봤을 때 아 뭐 바닷물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완벽한 퍼펙트 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작업하실 때 그냥 참고 정도 하시라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레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펴지거든요 뒤로 펴지면서 그 은은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완전히 굽기까지가 처음에 굽기까지 한 3시간 걸린다는데 자연 경화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놓고 굳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경화를 시켜야 한대요 그랬는데 지가 알아서 그냥 쫙쫙쫙 펴진다고 그러니까 레진 아트 하시는 분들 레진 공예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뭐 이렇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처럼 이제 프라모델 뭐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맨날 땡크 비행기 건담 이런거 만들다가 아씨 바다 표현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죠 요즘에 인형 작업도 하고 이거는 왜 하냐면 인형놀이 하는데 진짜 여름만 되면 항상 행사가 많아 가지고 휴가 갈 생각을 해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남들은 바닷가 놀러 가고 산으로 놀러 가고 그런다는데 놀러를 못 가니까 그냥 차라리 이걸로라도 만들어서 이걸로 대리만족이라도 좀 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암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고 뭐 어디까지나 뭐 그냥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펴지고 있어요 이게 뒤로 살살 이렇게 펴지면서 그러면서 바다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결 수가 많은 많을수록 그러니까 잔물결 수가 많은 많을수록 이제 이쁘죠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했던 애들은 세 줄로만 했고 이거는 이제 좀 네모난 녀석이라서 일부러 지금 줄수를 한 네 줄 정도로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가보면 발밑으로 이렇게 바닷물들이 싹 올 때 그 만찬 넓잖아요 그 잔물결들이 굉장히 그거에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서 그거에 착안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좀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줄은 거의 하얗게 되겠다 그냥 이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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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만 조금씩만 됐다 한 요정도 예 많이 아니고 딱 요정도만 그래서 진짜 잔물결에 살살 이렇게 몰려간다는 그런 느낌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그란 녀석 이게 점점 뒤로 펴지고 있네요 보니까 뒤로 펴지면서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턱이 생기거든요 이 턱은 이 위에다 나중에 살짝 에폭시 아 에폭시 아니지 투명 레진 이제 투명 레진을 얇게 그러니까 얘네 다 굳히고 나서 완전히 굳힌 다음에 이외에서 살짝 투명 레진을 부어 가지고 이 턱이 안 보이게 좀 그렇게 커버를 좀 해 볼 거에요 이걸 지금 상태에서 바로 부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뒤로 쭉쭉 펴지면서 나중에 얘들끼리 붙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요거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요거 하나 또 해놨고요 얘는 약간 이제 색이 연하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삽질을 해 가고 있습니다